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는 지구의 대기 조성, 대류현상, 기상현상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중력에 의해 형성되고 공기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류현상은 물질의 밀도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구름 속에서 성장한 뒷방울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비나 눈이 되어 지표로 떨어지죠.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는 평형 감각 유지, 식물 뿌리가 아래로 자라는 현상, 육상 동물의 근육과 골격이 있습니다. 귓속 전정기관 안에 있는 이석은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며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중력을 받아 땅 속으로 향해 자라고요. 육상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동물들은 중력에 적응하기 위해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력은 지구 시스템뿐만 아니라 생명 시스템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